대한민국 도뿌리지컬 이런 것들이 한국에 모여졌을 때 정말 마법과 같은 상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창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? 나는 그걸 왜 하는가? 이걸 왜 하고 싶은가?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균형적게 가지고 가는 것이 출한 생명이 다 다르고 날들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무형이라는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배우 중에 4명 중에 2명은 20대거든요 김광석 씨의 노래를 가지고 만든 축구 박스 뮤지컬 균종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여자가 하는 것은 균종을 지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원효룡 가ostic도 많이 받아 Open Exchange But uma Times 鐘 Tim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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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